여러분 오늘은 제가 막실라리아를 저번에는 제가 꽃피우기 하기 위해서 저온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가르쳐드렸고요 저온실로 옮겨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무조건 저온철을 한다고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막실라리아는 호접난도 입장을 두 개 내야지만 저온철을 했을 때 꽃대가 올리거든요 만약에 새 입장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저온실로 보내면 꽃대 올릴 가능성이 희박해요 근데 이제 이 막실라리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막실라리아 같은 경우 제꺼 보면 여기 지금 새촉이 종족반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꺼는 그리고 새아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식반식은 이 아이들이 자라고 지금 보시면 벌브 옆에 이거밖에 없잖아요 초기 이거 하나밖에 없죠 제가 이 옆에는 지금 말라버려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 벌브 옆에 이 초기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벌브 여기 벌브 보시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초기 하나 또 있고 여기에 초기 또 나와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예 이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이 요쪽에도 초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요렇게 나와 있을 때 그때 이제 저온실로 가서 저온철을 해야 꽃대를 올려요 지금 이 아이를 저온철을 한다고 절대 꽃대를 올릴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옆에 요거 나오고 있는거 요거는 종족반식에 대한 새끼예요 새끼가 지금 이제 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초기 나와야 돼요 꽃대는 이 반대편에서 나오거든요 이 여기에 초기 이만큼 정도 나왔을 때 이제 꽃대를 머금을 수 있는 그 초기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저온철을 해야지만 그 촉 안에 꽃대가 형성이 돼서 꽃대를 올리는 거예요 요 아이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새 벌브만 형성이 됐을 뿐이지 종족반식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이 커고 막 이렇게 옆에 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 아이가 이제 벌브가 이만큼 자라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꽃대 올릴 수 있는 그 촉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상태에서 꽃대를 올릴 수 있냐 아뇨 절대 꽃대 못 올려요 꽃대가 안 나와요 저온철을 해도 그래서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2월달에 2월 중순 넘어서까지 여기 냅뒀다가 거실에 햇볕이 6시간 정도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채광이 좋아요 거실이 저희가 그러니까 6시간 빛을 보고 세축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2월달 2월 중순 넘어서 어차피 4월 초까지는 온도 변화가 크니까 그때 이제 저온실로 가서 제가 저온철을 해서 그때 꽃대를 만들 생각이에요 원래 막실라리아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6월까지도 꽃이 펴요 그러니까 2월달에 2월 말일까지도 옮겨도 괜찮을걸요 그러면 3월 4월 보통 저온철을 했을 때 한 달 있다가 초기 꽃대가 이제 그 촉 속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올라오는데 2, 3개월 걸리니까 그럼 2월달에 가면 3월 4월 5월 5월달에 꽃피는 게 맞는 거죠 5월에서 6월 농장에서도 막실라리아는 거의 2월달에 저온철을 해요 근데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는 대부분 이제 베란다에다가 겨울에 그냥 11월달만 베란다에 내놓죠 이렇게 벌브 옆에 촉이 이렇게 이만큼 자랐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베란다로 가도 꽃대 올릴 준비가 된 거니까 상관이 없죠 저같이 이렇게 촉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벌브 옆에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꽃대를 저온철에도 절대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담아봤어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벌브 옆에 촉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면 저온철을 해도 꽃대를 못 올리니까요 따뜻한 곳에 놔놓고 수분 공급을 주고 저같은 경우는 물을 더 자주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실이 햇볕이 채광이 좋고 보일러를 떼니까 저희 거실 온도가 26도거든요 애들 사기 좋죠 좋은 온도예요 근데 이제 건조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물을 지금 5일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얘네들을 일주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그렇게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말랐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제 저온철이 2월달에 돼가지고 여기 촉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 촉이 요만큼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저온실로 옮길 텐데 좀 그게 걱정돼요 그때까지 촉이 나와주길 바래야죠 영양상태를 지금 최고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촉이 양쪽에 나온 애들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그 촉이 이야기가 쉬우셔야 되니까 양쪽에 나온 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막실라리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촉이 하나밖에 없네 촉이 양쪽에 아 여기 있다 얘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거 뽑아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봐봐요 벌브 옆에 이거는 이제 종식 번식하는 그 촉이고 새끼를 칠 수 있는 그 촉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촉 하나가 또 있죠 벌브에 촉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벌브에 촉이 두 개 있죠 그러면 이 아이는 꽃대에 올릴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아이만 지금 이 화분 속에 있는 아이 중에 이 아이는 꽃을 피우죠 저온철을 지금 들어가면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저온철이 들어가려가 한두 애밖에 없죠 또 하나 있나? 음 제가 또 있나 한번 볼게요 이 아이 밖에 없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 양쪽에 촉을 내내는 이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를 저온철 했다가는 얘 하나밖에 꽃대를 못 올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지금 옮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월까지 여기다가 최대한으로 저기 뿌리랑 생족 번식 이제 이루어지게끔 냅두고 여기서 새 촉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벌브 옆에서 그때쯤이나 이제 옮길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 개월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인제서 저기여서 11월 달이어서 충분해요 충분해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 동안 여기 촉이 이제 나오기를 바라야죠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냐고 이전에 벌브 살리기 영상 올린 거 여러분 잘 살고 있죠 이 아이 보시면 잘 살고 있습니다 벌브 살리기 그 아이들하고 같이 담갔다는 아이들이에요 다 잘 살고 있어요 우리 겨울에 자스민도 이제 11월 달인데 초겨울이죠 초겨울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보시면 동양란도 아주 잘 키우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지금 채광이 좋아서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요 그래서 아 이 색깔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색깔이 아주 잘 입고 여기 지금 세촉들이 지금 이렇게 다 올라온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세촉이 다 올라왔어 이게 지금 비싼 황룡금인데 이게 하분을 임원 5천원짜리 사갖고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더 돋보이는데 제가 형편이 안 돼서 아직 못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해줘야죠 그 분갈이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통양란랏 아멘